이렇게 안 먹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먹고 내가 얘기하는데 한 달에 두 번을 가능한 한 꼭 열리게 하는 그런 법률에 국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이송하는 법률에 지금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바라는 바 국회가 일하는 실력 국회의 면모로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뀐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근로 규정은 마련이 됐고 이제는 의장이와 확조해 주신 원내대표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지금 밀려있는 만 개 이상의 법률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복려하시는 쪽에 확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오래 들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아서 전혀 어떤 민생입법이나 경제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들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어이 청와대가 두 분 장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명 후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지만 국정에 그래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장관 소문의 보고서를 채택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끝까지 채택하지 못한 두 분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께서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월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최저임금 등의 노동개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혼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여야 간의 빚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생입법 중에서도 이미 4월에 들어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루빨리 좀 편안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우리 민생입법 정말 이런 만큼은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한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을 남겨놓은 이 순간까지 20대 국회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